네 안녕하세요 아잇피씨입니다 자 배틀필드4 멀티플레이어 서른다섯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맵은 난창댐 어 이게 차이나 라이징의 아 차이나 라이징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오리진 배틀필드4의 있는 맵입니다 즉 배틀필드4를 가진 분들은 이 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이렇게 정신없어 처음부터 이 시작한지 얼마 전에 벌써 정신없네 여기 보세요 여기 벌써 자 일단은 아 잠깐만요 제가 총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아 아직 없구나 음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아 총을 바꿔볼까요 음 이 AKU는 다 맘에 드는데 예 반동이 심해서 예 조금 마음에 안드네요 DMR 해볼까요 DMR 아 근데 DMR 제 스타일 아닌데 음 MP5 아 고민돼 이거 아 진짜 샷건 별로고 아하 명준률이 높은걸 써볼까요 한번 한번 DMR 써볼게요 예 이게 뭐냐 아 일단 다 쓰는거 다 달아 봅시다 예 아 있었네 몰랐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저는 이 색깔 맘에 들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땡크가 있다 잡아라 잠깐만요 어 조준사격시의 전술 켜진다고 아하 맘에 드는 녀석이구만 아 왜이렇게 멀어 땡크 컴퓨터 파파 수술 줄게 안돼! 죽지마! 살아! 안돼! 죽지마! 안돼! 수술 마수리! 오! 살았다! 가만있어! 가만있어요 수리될께요 가만있어 자식아! 아 왜이렇게 찰면서 없어 니가 가끔씩 뒤로 빠져야돼 수리수리 마수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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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엄 요아 마이 따세 자식아! 내가 차 Chuck 뒤로 백시키고 수리수리 마수리 러시아로 고맙다라는 말이 기억이 안나네요 아 잠깐 여기 슬램 있을까 느낌이 아 느낌이 안좋아 잠깐 일단 백 백 후진 따스야식아 아 맞다 고복탄이지 왜 안나와 아 맞다 내가 체급탄에서 고복탄을 바꿨다 아아 이런 C4가 어디서 났지 음? 내 뒤에 있었어? 아 진짜 저녁사 내가 진짜 아 내가 고복탄을 바꿨다는걸 이제 알았네 아 진짜 제가 어제 좀 했거든요 혼자 예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고복탄을 바꿨습니다 아 바꾸자금 다시 아 내가 다시 바꾸는걸 까먹었네 자 고복탄에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아 일단 이름도 길다 자 봅시다 아 저기 탱크가 있네요 아 분대를 바꿔야되겠다 부활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좀 그렇다 자 당연히 점수 높은데 가야 예 조금 생각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거죠 뭐 물론 저도 생각이 없이 플레이합니다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있구나 음 그래 너희들 나 믿고 부활하겠어 허이차 아이차 아이차아 뭐야 음? 에.. MRI? 이거 병원이야? 아니면 혹시 아사싱크리드에 나오는 그.. 그인가? 아니면 혹시 아바타? 이 자식들이 아바타로 흉내내고 있는건가? 저런건 저작권에 안들어와? 음 신기하네 아 이거 확대 이거 뭐냐 잠깐만요 스코프 필요한데 DMR은 기계식 스코프는 더 좋겠지만 다 버렸어 어디갔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사 나이스 역시 수현이가 대니까 장면하구만 자emetApt Mann 한방에서 두방 세방정도 아니에요? 빛나서 그런가 아 빗나는거래 빗개쳐서 그런가? 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때려야돼? 아 DMR 왜이래 상대방이 DMR로 나 죽이면 나 엄청 빨리 죽더니 잠깐만요 어깨 점령 완료 꼭 이상하게 남이 쓰면은 빨리 죽고 제가 쓰면 늦게 죽어요 아 진짜 세상에 이런게 어딨습니까 오오오 DMR DMR사자 꼭 땡있나? 아닌데? 어어야씨 즉 아 감히하나? 잠깐만요 제가 DMR 데미지를 안보께요 아 생각보다 약하네 아 DMR신형인데? 뭐 물론 완벽한 순화총은 아니니깐 아 데미지 반이구나 그럼 DMR중에서 데미지가 제일 센게 없구나 아 그럼 내가 DMR 왜 했지 다른 한총 해볼게요 예 데미지가 딱 적당하면서 안정성 완전 높은거랄까 아 고민이 돼 PDW는 다 데미지 약해 카빈이 제일 좋아 딱 가운데야 딱 지향사격 AK 아 내가 쓴거잖아 G36C 데미지가 많이 났네 아 죄송합니다 저 DMR 추전이구나 MP 아 M4 M4 이게 반자동이라서 아 고민돼 지향사격 안정성 제가 이거 이청 써봤네요 써본거 같은데 아 그냥 AK 아 몰라 아 짜증나 진짜 가자 리틀 어? 어? 저기 아 아 이런 왜 저는 혼자 항상 이렇게 혼자 가야돼 왜 자 차를 타고 이동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배틀필드4 혼자 할때 무기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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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노총 어 좀 해달라고 말하지, 말하지 마세요 오오 자네! 오우 비싸! 오오! 이거 경찰모다 느낌 틀린데? 잠깐만 오 winds up! 후! 또 다른 경찰모다야? 오 잠깐만 어어어 어어 어어 뭐야 뭔가 날라왔어 가자! 아아 잠시만 잠시만 엑셀셀 봐봐 에스패드 포의 차롱차도 신뢰.. 자령차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 가자 oh 내그 내가 밀어줄게 가자 밀어 오야아아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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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헼 가자 이삼이삼아 잠깐만요 아 안 올라와져 아 난장 때문에 적 찾기가 힘든데 메이브 너무 넓어서 여기다 이제다 어 뭐 보였어 지 이씨 끝 likely try 자 카ë토파파 일루와 내가 소리 줄게 자 컴퓨터파파 일로와! 내 소리줄게! 소리 소리 마 소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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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나다 어우 씨 이거 슬랭차 슬랭차차인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죠? 어 다행이다 어 슬랭차차 나 울거야 제발 이 자식아! 넌 내꺼야 야식아 일로와 컴퓨터파파 일단 이거 뭐라? 어어! 잘못렁쌌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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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OEC? 흠.. 아 진짜 란창 때문에 매일도 넓어 걸어다니 너무 힘들어요 땡크 같이 가자! 오야! 가자! 예.. 예 엑셀 뭐야? 내가 엑셀 없어버린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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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마라고 사인을 보내는구만 하지만 그 사인을 간단하게 예 박살했습니다 잠깐만요 어.. 맞출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안돼 고개 문제로다! 라운드 되는걸 쓸까? 그냥 그렇다면 일단은 탱크를 다시 타야되거나 다시 부활해야된데 일단은 예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일로 가자 자 탱크로 스나이핑을 하는겁니다 또는 저격을 하는거죠 저격 잠깐만요 자 갑타파파 이리오죠 따스다시가! 아 저기 느리구나 맞으라 어 또 내려가 이것도 맞으라! 아 맞네 죽었네? 죽일 전투기인데 야 쟤 지금 오리는거 도대체 타스다시가! 뭐야 맞던지 안맞던지 알아서 해라 타..타세요 그렇지 가자 행위다 여기 저기있는데 잠깐만요 저기있는거 봤는데 어 먹힌다 에이 먹힌다 어어 잠깐만요 이 자식들 어디냐 오우 노우 올라갔나? 이 자식들아 여기여여여여여여 2층이네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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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끝.. 끝났네요 갑시다 음 오우 노우 올라가셨을까? 헐쩌! 오오오오오 저기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타스의 시가 헤헤헤헤 헤드시 뭐야 헤드 오 뭐야 누구냐 누구냐 어린냐 내 뒤있다 어 잠깐만요 아 그냥 가자 여러분들 체의 좀 해주세요 저는 더 큰 놈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넨 도대체 뭐하는거야 도대체 잠깐만요 자식아 오 배네 뭐야 오 리얼라다 시가 아 놓쳤네 아 오늘 자 안 안되네 여깄다 자 내려갈게요 오오오오오 단다세 아씨가 아 맞네 어디다 치나 희헤헤 사살 아 잇 여기서 미움한데 돌리고x4 만다 아 너무 antiqu했네 아아 잠깐만요 열집다 오오 잡았어 나이스 오야아 얘들아 이, 이 먹자! 아! 지다, 숨어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오우씨! 어디야! 여기가? 여기다! 응? 오우씨! 티라! 타라! 오우! 어딨어? 오우! 죽겠다! 티라! 오우! 야! 오우씨! 어딨어? 캬샤! 잡았다! 한 명 더 있을까? 숨어라! 오우! 숨었다! 이걸 먹으라! 날 따라온 자는 죽을 것이다! 자, 레이저 나왔는데? 어, 왜 안죽어? 에잉? 아! 최악 1위야! 아우! 아우!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자, 커피 한 모금! 아, 역시! 커피는 싼 커피 맛있습니다! 농담이구요! 저는 맥시친 커피가 조금 입에 맞습니다! 조금이에요!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오우! 저저저저! 오우! 날 죽인다시더라! 아! 아! 얘 어디가! 여.. 어? 헬기 색깔이 왜이래? 특이하네? 수박 색깔이야? 자아.. 장전하시고 아다! 셰시즈라! 되게 안맞네? 오우! 야! 저기.. 나랑.. 너랑 나랑 마음에 안.. 안 맞구나? 잠깐만요! 얘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죠? 오케이! 어, 저기 뭐있는데? 아! 잡고 싶은데? 잡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마음대로 안돼 애들이 보일건데? 저깄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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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 안 맞는걸.. 오! 라골! 니 잡으려고? 좋았어! 같이 잡는거야! 오오오오! 핵이다! 핵이다! 잡아라 핵이! 잠깐만! 고기 들어! 오!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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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위험해! 티아! 자식아 또 죽어라! 그렇지! 에이 우리 안 죽.. 우리 안 죽였네? 어 위험한데? 잠깐만요 저거 잘해봐! 아니! 하강! 하강! 아! 오! 다시 탔어! 허허허허허허 세이브리 검사 여깄어? 좋았어! 유어 마이 맨! 그렇지! 나이스! 어어우우! 우리팀 잘한다! 어우! 눈물 나 봤어요? 헬기 내렸네 다 다시 탄거? 그것도 공중에서? 잠깐 내가 수리해줄까? 내려가면 내가 수리해줄 수 있는데 왜? 못 보여? 난 안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 아! 잡았구나! 자! 저기! 저거 온다! 아우! 이 헬기는 나는 뭐가 맞아! 처음엔 안맞다만! 예! 이것이 바로 드라이버 호환적인 문제죠! 자식아! 아! 전퇴 못잡았어! 자! 뭐..어..어떻게 어디갈라고? 아야! 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아씨! 어떡해! 아! 오! 피했다! 나이스! 야! 진짜 많네! 무슨 벽이 저렇게 세! 무슨 벽이 저렇게 세! 자! 어딜 갈 것인가? 오! 이 사람 잘한다! 침착하게! 나이스! 맘에 들었어! 아! 나 이거 있지! 맞다! 뭐 잊어놨네! 이게 TV 가이드 어쩌구.. 예! 그저씨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오! 야! 로켓 플러스! 아싸! 이게 아마 그... 밧축하러 말하는 거겠죠! 탄창 확장인가? 차량파괴. 훈장. 잡았다! 그렇지! 유무다! 오우 이게 낮게 날면은 밧축하에 맞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요 어 일단 얘가 어딜 때릴지 그걸 봐야돼 안 보이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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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셨어? 라곤이.. 어 되네? 어! 미사일! 플레어! 어! 어떻게 잡았지? 와우 어 내려! 아아 잡았다! 호우 잡았다! 호우.. 야 두 사람 되게 사는다 와우 아니 근데 어떻게 죽었지? 미사일 두번 아 두데먹고 죽는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거야 내가 두발살 때는 안죽더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베트필드4 유아 마이 맨 아! 뭐야 얘 언제 흘렸어 숨어지던거야? 아 진짜 꼭 저의 내가 있어 특히 서더텍 웨어스에서 그 블루스폰지역에 문 뒤에 숨어가지고 나온 애들 막 죽이고 어우 진짜 저네들 짜증나 진짜 아... 건식 왜 가만있지 이거? 허... 건식! 내가 대포다 시치라 아 뭐야 어딜 쏘는거지? 전투기인가? 자 저기 안보여 아 내려 저기 안보... 아씨 저것도 안보여 자 이에는 내가 하겠다 여깄나? 허이차! 어어! 자 우리같이 잡는거야 애들을 오 뭐야 여기 얹었어 놀래라 이씨 공병죽기? 건식 출현 잠깐만요 뭐있는데? 아 너 뭐라 2총으로 잡을 수 없어 다리를 안오나? 음... 어 땡오다 어 어 어 어 무서워 오지마 일단 맨 뒤에 있는 녀석이 탱크구나 아 큰일났네 잡았... 아 잡혔네 큰일났다 스읍... 아 근처에 지원이 없는데 이사지원... 어 왜이러나? 오케이 장비... 그렇지! 스텝! 에헤헤헤헤헤 탱크오나? 안오네 아... 탱크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전투기가! 전투기가 일로와 아 일로 안오구나 저 탱크가 안오네요 흠 스텝... 탱크가 계속 제자리 있구나 오우 나 봤어? 끝! 아, 저시가! 아, 말랐어! 아, 진짜! 아깝다. 헬기를 못봤어요. 전투기만 집중하고 있다가. 아, 커피. 그래! 블랙버드! 아, 리틀버드인가? 블랙버드? 맞나? 어쨌든. 예, 이 헬기를 오래만 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전투기가... 잠깐만요. 여깄다. 여깄다. 여깄데? 안 보여, 애들이. 잠깐만요. 아, 이 있구나! 아우, 진짜! 여깄다. 야, 진짜 잘 안 보이네, 애들이. 어! 안 죽었지롱. 여깄데 있다. 따세요, 시가! 자, 지원. 아, 지원이야? 아, 스틸 실패. 잡았어? 나이스! 아, 저 헬기 있다. 오, 노! 저기들, 있다. 어! 뭐야, 눈 쏜다. 어, 피라. 난 아직 죽기, 죽을 때 안 됐어. 어, 스몰아. 어, 헬, 헬기. 아, 진짜. 넌 내꺼다. 올라가자. 어, 내렸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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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잡았다, 그렇지! 오! 맞았어. 오! 오! 아, 아, 진짜. 그냥 빌딩 있을걸. 아, 아깝다. 그래도 일단 세명 잡아, 아, 저기, 두명 잡았으니까. 예, 그걸로 만족스럽습니다. 자, 일단 이동합시다. 여기 태큰시. 저기 있다. Enemy spotted. 저기 있다. 야, 진짜 어두워서 안 보여. 보여? 뭐가 보이는가? 자, 눈이 잘못됐나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있나? 여기 있어? 오잉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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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올리지 않는 그런 사이렌이네요 요거 진짜 MRI같애 그 병원 검사할 때 쓰는거 MRI 저도 예전에 어 MRI관사를 맡은 적 있으 검사를 해본 적 있습니다 아우 Aw 진짜 아 막 널 telef 아...аний서 잡혔어 잡은거야 잡힌거야 나이스 아 탈게 있다 이 있다 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하지? 어쨌든 이걸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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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뒤에! 어! 어! 숨을게요! 어! 어! 또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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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나? 이리 왔다 숨어있다가 어! 아! 아!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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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어잉? 저걸로 죽어? 신기하네? 고폭탄인가? 아니야 날개! 아 주니로켓 아닌데 주니로켓을 와도 힘들건데 엥? 뭐야 왜 여기야 갑자기 그래 유어 마이 맨 따스야식아! 따스야식아! 명중! 내리, 내리는건가? 내렸어? 안 내렸죠? 아 진짜 마우스! 오우씨! 아 미사, 아이씨 뭐, 멋졌어 어? 여기 어딨지? 밑에 있나? 아 진짜! 자 자 어딨냐! 근처인데? 위에 있나? 아니야 밑에인데? 가, 저공비행하던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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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잘못된다 안 보이네 어! 불러줬어! 눈을 끝났어요, 시가 잠깐, 아, 잘 잡아냈대? 잠깐만요 야, 얘를 나 갖고 오냐? 오오! 잘하는데? 야, 난거 진짜 안된다 그렇지, 야식아! 근데, 저, 저, 아, 아까 나한테 미사일 도움, 두, 두, 두 대 안 맞았어요? 이상하네? 안 맞았나? 아닌데, 아까 한 대 맞아, 한 대에서 두 대 맞았는데? 그리고 내가 또 두 개 싸서 맞은, 안 맞았나? 아, 진짜! 자, 이 전투 무슨 전투기지? 아, 이거구나 자, 아드 어디 있을까? 아, 이걸 탱크 잡을 수 없는데? 잠깐, 근처에 공중 유닛이 있다! 자 갑시다! 헬기 잡으러 가자!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Eğer ey, 아, 역시! 그럴 때 내가 한마누에 찍오랴, 어! 오우! 플레어! 오우 죽겠다! 내려가겠어! 오오오오오오!!! 컨트롤이 안돼 실망이 많아서 야 이거 물텍스쳐 보소 테슬레이션 보소 아 오늘 제가 별로 한게 없네요 한거 아 저기 별로 아무것도 안한거 같네요 그냥 생춘하다가 게임이 끝나는거 같습니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저거 저기야? 아니죠? 아니구나 잠깐 여기 어디지? 아 내가 여기를 내렸네 아 이런 자 수리 필요없어요? 같이 잡을까? 아 끝나네 자 승리하셨습니다 란창댐 보자 뭐 란창 란창댐치고는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하게 란창댐에서는 점수를 한 4천에서 5천밖에 못 받거든요 평균이 근데 오늘 좀 많이 받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커피 한 모금 아우 커피 커피 솔직히 외국인들도 맥심 골드 이런걸 좋아합니다 야 이상 점수봐라 야하하 39킬 3데스 제가 아는 분하고 정말 비슷하게 하신 분인데 그분도 1킬 50데스 정도 해놓고 점수가 만에서 2만이 넘습니다 네 두번째 맵입니다 베틀필드4 멀티플레이어 35번째 영상에서 두번째 맵이에요 아우 힘들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진짜 베틀필드4 오늘 딱 자 안되네요 한번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방금 시작했을거에요 예 티켓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이 800이잖아요 contact me 아까 1000이 넘었던걸 알고 있는데 1000에서 한 1200? 1000인가? 1200인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알겠지? 와우 1200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크다 야 이거 징그러워서 못할..아 저기 도중에 하다가 질릴 것 같은데? 자 분대를 바꿨지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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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릇이 자식아! 어? 뭐야 내 클릭? 아아아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시작부터 뭔가 안좋아 아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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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고 싶어 이리와 가면 더 바빠 어잉? 건물을 관통해서 표시할 수 있어? 와우 아 내가 왜 뛰어가리지? 오오 아 그래 간다 저기 가라 고고싱! 야 이거 그리핏 보소 뭐가 보이는가? 아 무서워 꼬그 이런건 나 혼자야 땡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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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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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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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호우 렉크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우리 야가들 어디다 어 어 어 뭐어 뭐야 꼈다 어 왜이래 어잉? 아 어어 워리야 어어.. 윈가? 나하고 롱창하네 오 C4 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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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도라 자신 어딨어넣고 있자 지금? 건물위야? 아 큰일난데? 아 진짜 위에서지 어어 된 폐기다 오 아~~ 진짜 야, 핵에는 생각도 못했네? 그래! 제발, 오늘 핵에 좀 잡아보자! 제발! 소원이다! 오케이, 여기 탱크 2대 있고 그래, 내가 같이 하자! 여기 모아라! 핵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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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 아, 여기다. 오, 잠깐만요. 다 왔어, 야식아! 안 맞았어! 아, 쟤가 어디서 잡지? 높 멀어 오! 잠깐, 아냐? 스나다 아닌가? 뭐야? 어디야? 다 왔어? 아, 점령 있네? 이리 와요. 수를 줄게! 아, 그냥 가네? 그러면 저희 레슨에서 이동합시다. 아, 이거 이, 처음으로 잘못하면 안 돼. 어, 잠깐만, 왜 이러지? 가자. 우리, 바로 위, 위에 있는데? 이리 와! 오, 바로 위인데? 아, 보... 뭐, 보여야지. 어우! 저 위인데? 잠깐만요. 빨리 올라가자! 기다려! 그렇지! 오, 비다! 오! 휴! enemy missile, inbound! inbound! 인간! 빠바바바바바바밤! 이거 뭐야?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수단 먹으세요, 여러분. 잠깐만, 불 끄자. 아이, 권총 이거 다시 바꿔야겠는데? 아앙, 진짜! 이게 뭐야, 권총, 어이? 이게 말이 돼? 뭔 권총의 자켓에? 헤드샷인가? 아, 진짜. 찌 쓰읍 씁쓸하네요 아이고 다 털린다 야 찌 가다 가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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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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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내가 면역아서 없네 따시가 저 안 맞겠지 맞으면 대박인데 히쩌 와우 어 잠깐 테크 테크 돼 돼 돼 돼 돼 테크 테크 나 느낄 수가 있어 테크 거기서 타 놔 퇴로너식아 타지마 위험해 슬램있으면 끝나 우리 우리 아가대 어디 있을까 없네 자 여기를 우리가 점령했다 어 비 먹었네 나이스 가자 B가다 히쩌 아 괜히 쌌네 없죠 뒤에 가자 도와주자 일로 가는거야 그렇지 잠깐만요 탱크가 오케이 여기 있다 좋았어 저 녀석이 나한테 등을 보고 있다 아 저 이 차 아 잡았네 나이스 한번도 있다 저기 또 왔어 자식아 그렇지 아 내가 안 잡았네 아 이런 여기 있나 보일거 같은데 보일거 같은데 아 잠정했네 어어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오리야 위야? 위다 어우 잠깐만요 숨차있다 아니네 여기다 딱 왔어요 자식아 그렇지 함 더있나 그만사 아 내가 소리 안들려 애들 소리 들을 수 없어 이따 들어가세요 시가 잡았어 잡은거야 잡았네 나이스 가자 가자 밟아라 자 지뢰를 안 밟.. 아 피하기 위해서 이리로 갈게요 자 자 어 누..누깄다 아닌가 누군 밟았는데 아닌가 아 어떻게인거야 헬기다 아 이런 이럴 때 이동합시다 어 왔다 왔다 따스 아식아 어 비났네 어우 한 명 일로 어이 여긴데 음 어딨을까 뒤..뒤다 뒤다 뒤다 아닌가 숫자 어우 자식아 오 아 맞지 맞았는데 야 이런 간단한 버그가 있네 이리로 갈게요 저 위에 있나 어 뭐야 핵이 뭐야 으응 안전하게 밑으로 마치 잠수함처럼 마치 잠수함처럼 옛날에 독인이 세개 2차전쟁할때 잠수함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wał ły피언 wants to touch 어임 fällt 이차 오후 어윽 ㅡ 왜 죽었지 슬랩 나 진짜 슬램 싫어 존경! 했어? 어 했네 밟아라!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저쪽에 우리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다! 어! 떴어샤 자식아! 위가 안 맞았다고? 그렇지 자식아 오우씨 뭐야 머리야 어 위인가? 자 일단 도움볼게요 잠깐만요 귀엽죠? 오케이 자식아! 아 죽었네? 자 우리 아가들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 아니 지금 밧축가 쏘는 애들 어디있지 지금? 위에 있나? 어우 위험해 하급 자 나의 후신실력 보여준다 우리팀이네? 점영했다하indo 숱더라 오케 승산이 있어 아 승산이... 좀 위태위태한데 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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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야 다들 옥상 옥상에서 뭐 진치고있네 어 뭐야 July 3시가 sides 어 뭐야 어 뭐였다 잠깐만요 어 아.. 다 저기있구나 아이씨 아아 그래 밧축가 포즈들이 다들 위에서 떨어지는구나 쟤네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지? 헬기.. 아 있다 아 이쪽이야? 잠깐만 저기.. 아.. 역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잠깐만 제발 이쪽 가지마라 아 라곤 어 나 어! 아 내려 안되겠다 으쩌 내려가자 어어어 어 잠시만요 뭐 까먹자 저 얘기 뭐라고 하는거지 지금? 어어줘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안돼! 나 지금 왜 앞에 앞에 들어있어씌? 개사님 잘못됐어 아 진짜 어우 짜증나 일단 저 건물 위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해야겠는데? C말고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음.. 렛치러 갑시다 C에서 어떻게 좀 해봅시다 쓰나도 없구나 아 어떡하지 많다 짜식사 아 그 수동으로 되는거 할걸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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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얹어졌어 아 여기도 먹히네 아 큰일났네 바꿔볼까요? 잠깐만요 RPG에서 수라로 수라 수라쌍 죄송합니다 이건 또 왜 여기야? 아 우리 디데 진치 웃으면 어떡해 잠시만 일대 일루가자 내릴께요 어? 저깄지 이걸먹어라 다 free 이럴때 이게 좋구나 이럴때만 그렇지 여 내려가자 안되.. 안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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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어 장전! 잠깐만요 됐다 어? 글쎄 올라왔어? 아 진짜 아 이거 지겠다 잘못하면은 얘들아 분발하자 플리즈 슈우우 빠세! 어 안죽네? 이런거 있어 아니 총 관통되면서 RPG는 왜 활약이 끝까지 안닿아 이거 사기다 진짜 아 꼭 얘네들은 리얼리스틱하지 않을때가 리얼하고 리얼할때는 리얼리스틱하지않어어 어 저..저..저..저게 많은가봐요? 점령이 안되네 그치! 점령이 안되네? 우와 진짜 몇명이야 그럼 여기 이거 먹어라 티라! 먹어라! 그치! maintain 오 잡았다 어.. 드릴 점령 가능하다 또 안돼! 점령 멈추어라 헉! 거치փ에에그! 해헤헤에헤헤에 어 불안해 아 또 드렸는데 아 미치겠네 자 feake 어 무서워 오호 여기다 여기다 어우 씨 아 나 무서워 여깄다 잠깐만요 일로 꺼 거야 결제야씨가 어 두 명이야 어 아 결제 한명 죽였다 어 다행이다 오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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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혼자 여기 싹쓸했어 거의 아 이거 지겠는데 저기가 819 상대방을 천이이백 천이십 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 같은데 얘들 가자 좋았어 내가 라곤 시켜주겠어 솔직히 저도 이게 어떤.. 어떤게 라곤인데 어떤게 라곤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상유닛만 되는거.. 여기있다 짜식들아! 그렇지! 피워! 아이피 조심해! 죽였다! 그렇지! 라곤 풀었을걸? 아마? 그래 풀었구나 그렇지 나이스야! 자 다시 가자! 백 백 백 백 백 하자! 희망이 있어! 잠깐만요! 어 잘못 눌렀다! 자 올라가자! 자 높이 뜨자! 우리 헬기씨 다시 가는거야! 날개를 발짝 펴고 어려! 저건가? 헬기다! 어어 로우파워! 내려! 난 나머지 일을 끝내도록 하겠다 자 울퉁 올라갔나? 아 올라갔네? 어 진짜 위험해 내려오나? 올라가나? 올라왔네? 아 같이 가야된다 이런걸? 아 불안해 이거 와 나 진짜! 야! 야 저 시체 페이크! 엎드려 있는줄 알았대! 아니구나! 아아 진짜! 위니야! 아유 우리 이쁜강아지! 자 봅시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이리갈게요! 또 있어 여기? 없는데? 어깨 나 안 바꿨지? 어깨 쫓았어 여기 있지? 여기있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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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잠깐만요! 이리 먹어라! 호오오오오오오! 안 멀었어? 빠세! 그렇지! 사살! 이럴땐 내게 좋군! 자 일로 오세요! 안 멀었어 이씨! 어! 어! 이 자식 어딨어? 내려갔어? 아 이런? 잠깐만요 저기 다 죽었나 그러면? 다 죽었어요? 아 있다! 죽었나? 죽는가봐요? 어 위에 저기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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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잠시만! 아 시! 먹어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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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저는 수요탈을 남기고 죽습니다 저는 수요탈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털링인데? 많이 털링... 심하게 털링인데? 에다 점수차이 좀 줄였어요 자 A가서 사냥을 합시다 저거다! 진짜 빨리! 어! 그렇지! 잘못 타격 그렇지! 좋았어! 어? 내 옆에 있었어? 아닌데? 아 진짜 알수가 없네 아 진짜 알수가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증나 진짜! 아 봅시다 A를 가야되는데 A에 왜 아무도 지원이 없지 가자! 저 탱크를 잡는거야 아! 왼피 여기에 또 아! 꼭 내가 원하는 곳에서 부활이 안돼 항상 벌어! 나와봐 실합니다 여러분 저러면 탱크를 잡자 쟤 아마 지금 빌딩을 부수고 있을거야 잡자! 잡자! 탱크 잡자 탱크! 아 일로 가야지 어 야아 째짝 숨네 어! 뭐야 얘 뭐야 호오오오오오오오!! 자씨가! 어 오 D 먹히데 안돼 아, 나올걸 아, 진짜 얘들아, 좀 분발하자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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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씨를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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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먹힌데 안 돼 D가 먹히면 안 되지 위에 있나? 점령, 점령, 점령 미셀라 어어, 누워있다 아니야? 일로와, 내가 틀어줄게 어어어어어어 에에에에에에 가만있어 저기 여러분 수리수리 마 수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수리수, 어, 그냥 가네 일로와 수리수리 마 수리이 이렇게 주문을 가면 빨리 치료가 아, 치료래 수리, 돼요 아마도 자, 점심도 잠깐당하는가 봐요 뭐, 내려서? 아, 그냥 가자 봅시다 아, 아이고 내가 벌써 14킬이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겠나? 기억도 안나 왜 이렇게 안맞아? 어우씨 어어어ㅓ어어어 저 있다 일로와 저 왜 이렇게 안맞냐? 엥? 뭐지? 내 옆에 울팀 있었나? 아아 지탐 있었구나 엘 L.S.S.C 오른쪽 위에 몰랐네 어우 먹힌다 아유 잠깐만 RPG를 할까? 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아 안돼 결전 내려야 돼 아 여기 털리고 있네 얘네는 이상한 데라고 아 애들 애들 다 이상해 너 지금 뭐하냐? 아 다 죽었네 아 진짜 믿을만한 건 이상한 밖에 없나? 가자 자 RPG는 잠깐 접어두고 예 상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움직여요 참 이 사람 뭐 있을 텐데 자 내가 내가 저기 표수를 좀 해줄께 땋 그 어 저만 고개를 좀 숙여봐 하 조용하네 가는 거야 가까이 가자 오오오오오랏다 오 멋있어 이산 없자 아무도? 가다! 먹자! 먹어 빨리! 점령! 점령인데! 도래자 척이 얼마나 많은거야? 요 아래 있나? 음, 여기다 여기다 어 잠시만요 아닌가? 아니구나! 뭐야? 어오! 어오! 자식아! 도래자 척 안에 어디서 날.. 어디서 날.. 어디서 날은거야? 윈가? 숨어있자 일단은 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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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경찰차도 아닌데? 어딨지? 안보이네? 난 여길 보고 있겠어 어어어어씨 땡크다! 땡크인가? 아 우리팀인데? 놀래라 이씨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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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왜..왜 안 움직여? 왜 가만있어 저 벽들 뒤에 있을거야 아마 잠깐 열투 숨어있다가? 가자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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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ㅇ 엫 울 sert 울템 assist 오냐? 아 저기구나 언제 이걸대? 오 위험한데? 오 위험해! 위험해weg 위험해 위험해 야 야 야 야 herzlich 내가 너를 잡아주겠어 진짜 이거랑먹으라고 생겼다 파기가 안 돼 proving gré 결제! 으어어어 딜아! 어! 어! 어허! 사왔다! 딜게요 안마티.. 오..오..오..오..아지..오기 했지마! 어허! 무서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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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사왔어! 왔다x2 어어! 야! 아! 죽였네? 뭐야? 엥? 야! 그까지다 퍼면 되구나? 그래! 너 내꺼다 일로와! 여기 어디있지? 떨어사야 시가! 그렇지! 어디야? 여기야? 어어 그렇지! 같이 죽었다! 오 야 그렇지! 좋았어! 이겨나 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어 점수가 많이 격차가 많이 줄었어 아 근데도 방심하면 안된다 방심해서 우리는 짓는다 자 가자! 자, 우리, 우리 기저 부, 지금 불, 아, 위험해. 가자! 발봐라! 탱크야, 좀 힘내! 어디 있을까, 애들이? 아, 이색, 아, 이산에서 맞았다. 어어, 점령했어. 아, 방황했어. 나이스. 어! 시, 시, 점수 좀 먹자. 오케이, 탔다. 그래, 가자. 어어! 자, 어디로 갈까요? 에이, 를 가고 싶은데도 멀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걸 그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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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따라하세요, 시蛇아! 시, 얼마나 높게 사대. 받아. 그렇지! 역시, 이거는 일직선이야, 무조건. 거의. 지금, 왜 안 맞아? 와하 옵 왔다 그렇지 잡았다 그렇지 일단 이동할께여 가다가다가다가다가 가다가가다 가다가 아 이 또목기다 아 진짜 일단 이동합시다 호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우왜전 자 위에 누가있다 저기있다 티라 frau 호오오오오 пал 잘라 옆에있어? 이거뭐라 아이 템크를 진짜 이거 앞으로 hat 부스터주면서 터널하기 힘들어 AK 솔더 AK 솔더 어 이거 이, 어 이길수 있겠다 저, 어, 아 저기 전복차 너무 많이 추렸어 좋았어 시야식사! 오오오! 오 사명이 스턴 이것도 능, 능력인데 아오 진짜 어 땡, 어 저기 혀기 아, 진짜 저 혀기 언제였대? 아아아아아아악 아깝다 그러나 예 처음에는 한 200점에서 300점 차이났는데 지금은 예 거의 20점밖에 차이 안납니다 거의 예 계산이 대충 계산한거에요 자 가자 끝에 나이스 오우야 끝에시다 그렇구나 총을 이렇게 쏴야 되구나 쪼멜레 에이 키도 없어 점령한거지 이게 지하철이라고? 아 지하철이구나 키도 있어 총이 있어 샷 감싸 아이니드 에모 맨 자 뭐 총알 볼까? 가자 에이 갈까요? 실효할까요? 아 뭐 볼 수가 없네 으잉? 뭔가 왔어 뭔가 왔어 뭔가 왔어 해기 온다 아 다함대 가네 이걸로 해기를 맞추긴 힘들거 같은데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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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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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 잘 쳤 끝에 티라 오오오오오오오오 무서워 이거 먹으라 호이 여기까지 숳다 두치아 갑니다 아 없네 이게 갔네? 어? 야 이건 진짜 킬캠 버그다 킬캠 킬 또는 킬카메라 오 우리 이기고 있어 잘한다 얘들아 계속 가는거야 이렇게 밀어붙여 헬기! 가자! 안보여 계속 움직여봐 헬기 오우 술이 술이 마 술이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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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내가 죽여준다 라이플보다 전 이기 편해요 우우우우 안 맞았어? 이는게 왜 있습니까? 깨할 때? 아이 누워 죽겠구나 박세샤가! 없네 점령 안되네 또 그렇지 사전치원 그렇지! 아! 안죽었네? 아 진짜! 허어어어! 아! 아우! 왜 놀래라 올팀이구나! 어! 아닌데? 아 올팀 섞여서, 섞여서 있던거야? 아 진짜! 아 점수가 거의 동점이네요 아 아까 올팀 피셜 뜨길래 밭죽 한번만 쐈는데 한번만 더 쐈으면은 쟤를 죽인건데 아 쟤, 저기서 뭐라는거야? 아 뭐 살, 뭐 하구나 저저저저저! 아 이런 머리가 끈가? C? 자자자자! 아! 뭐해! 플레이 써야지! 뭐 나이스하시야 또! 오! 아! 진짜 이 사람 뭐하는거야! 플레이 썼어야지! 됐다 됐다! 저거 안맞겠지? 자 일단 이동할게요! 아! 귀가 안지러워! 아... A, C를 그냥 내비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일단 애들, 애들을 일단 C에 가면은 본능적으로 거기 캠핑을 하기 때문에 뭐야, 어? 뭐야 아이 그냥 가자 E? 그래 E하고 A만 잘 그거하면은, 이길 수 있어 딜아! 가자! 탈래요? 타라! 다행이다! 그렇죠! 가자! 우릴 뭔가 통해! 앞에 보이는데? 오오오오! 오오오 아 안녕 kriegen 지리 캠핑 bank 어 여야여여여 뭐 있다 after that 지긁지글! 오오오오 ant 왠지 J TF원 하는 느낌? 수바라 어어어 탱크라 장자 빨리빨리빨리빨리 됐다 유어 마이 맨 왜 잠이 무료카 어 그래 탔네 나이스 수리해라 아아 탓었네 점령 완료 여기있나? 오 보이스시팅 아름다운 형님들의 목소리들 어 잠시만 꼈다 어 잠시만 까자 안 안타? 나 혼자 외로운데? 빨리 타라 또 한 명 더 오나? 그렇지 한 명 더 오우야 내려 뭐냐 저기다 app 자 오 silver P tool 이거 이럴 때 좋지 짜 나이스 아 도망갔네 아아.. 잠깐만요.. 제발 가자! 안가? 가자! 돌격! 샤오! 탱크 왜 도망갔지? 우리가 있어요.. 핵인데? 탱크다! 나.. 그럼 잡아볼까? 안타피오! 씨! 아우! 저 장인물 진짜! 한 마밖에 없어.. 아 큰일났네 뭐야! 아 놀래라! 잡았어? 나이스! 흠.. 총알이 필요해! 자 디모트 디디디디디디 안 보여! 어두워서! 그렇지! 제압지원! 아 이게.. 여러 화상 카메라 없으니까 뭐 잘 안보이네요 빨리 2초가 어깨시켜야 돼! 점령있지? 나이스! 가자! 일로 가야되나? 이 멋지! 그래 가자! 야 대화자! 어! 아따! 저! 어! 어! 야! 기다려! 야! 어! 어! 호호호! 헤헤헤! 헤헤헤헤! 뭐야 이거 있다! 아냐? 어? 어 잠깐만요? 누구 있는데? 어! 뭐야! 저기 잠깐만! 어! 내가 깼어! 잠깐만! 어어어! 원, 칫 해외좌руз이이이이이이이이컉 어어어! 어어! 맞었다! 아, 죽oko! 안 돼 이제... teri, 쏘옥.. 위험해! 위인가! الت, tout hier 으아아아!! 자 이동합시다, 여러분. C를 먹기에는 좀 아깝다, 지금. C 먹지마. C는 약점이야. 흐음.. 없군. 어디.. 어디 갈려고? A 갈려고? 현명한 선택이야. 아스, 나.. 나 C 갈래. 제발! 빌딩 모러뜨리지마! 제발! 안돼! 금쪽같은데, 빌딩들. 이 빌딩의 사람들 돈 얼마나... 투자한지 알아? 제발 물을 떼지도마 좀만 기다려 저봐 아! 받치up칼 возв만게 없네 글삭 하다 일로 볼게 없네 아 깜짝이야 잇 Mia 적거 같은데 Ah 저그래되네 자 아 받치up칼 빠리됫다 Political 잡곡 삼경 티라! 헤드 온다! 티라! 오케이 저 케이크가 오나? 안오죠? 오케이 다행이다 일단 충전하고 어 온다 서먼 이즈 커밍! 허어어어! 끄찍시더라 짜식아! 유단대? 아 늦었네? 아 잡고싶네 자 장전하고 어 죽었어 어어우! 수납미사일 어어어 진짜 저렴해 수납미사일 야 내가 왜케 킬로사격 높지? 내가 그렇게 많이 죽였나? 그런 기억도 없어 어 진짜 희한하네요 그렇게 많이 죽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데 많이 죽였네요 가자! 야 어디야? 아 오케이 자기 좋다 이번엔 자기 좋네 잡자 저 탱크있어 유아 마이 맨 아 잡았어? 엎 어 또 온다 엎어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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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땅땅 응 히히쉬 쟤 안죽지? 어 탈래 잡았네? 나이스 하면 되셨던것 같은데 아 두명이 어 어 누구 있나? 쩐 쩌자 왜 저기있지? 탱크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탱크다 아이 일단 여기 쪼만 쓸게요 어 누워있다 어! 치! 흐흐흐흐 흐흐흐 어어우 진짜아... 아까 누워져놨지? 전화 오니까 끊기네요 아 바단대 끊..바로 끊기네요 여기다 아아 안된다 자 봅시다 아 일로 갈래 있네? 업적득 다우터 is now on the all-cut 먹어라! 어! 수조탄 잡았네? 나이스 여기 누굴 있나? 이거 먹어라! 여기 밑에..어 맞다..어 잡았다 나이스 어 탱크 잡았네 나이스 잘했어요 우특기가 안맞아! 야이씨! 어어씨! 티라! 오우쒸! 안돼 저게 우리 탱크한거 같은데? 그렇지 어씨가! 헤헤헤헤헤헤헤 바축카를 모르는걸 다 파괴시키는 척 아 위험해 오우쒸! 어? 헤드 때렸는데? 아 이런 나이스! 한내보다! 그렇지 나이스! 아 우린 잡았다! 얘들아 조금만 분분하자 E하고 A만 일단 방어하면 돼 오케이 A 방어했고 자 E로 방어합시다 자 땡겄다고 갑시다 가봐라! 자 가기전에 바축칼 바꾸고 가다! RPG 뭐지? 아 입먹었네 아 이런 씨 흐흐흐흐흐 예 일단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우리팀이 잘..잘해서 예 이겼..어..이기고 있네요 어어! 진짜! 타세요 빨리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 왜 안타? 다른..아 다른 테크 따라가구나 어어! 야! You need a ride? 오고있는거야? 아 C4네 마다! 액셀셀 빠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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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봐요 어어! 잘못 샀다 따세! 안 맞았어! 이 꼭대기 많은가봐요 오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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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이거 봐 위험해 어! 꼈어! 잠깐만 따세! 비켜! 위험해 어..발발라! 오! 티라! 지금 레온 진짜 레..일단 도망갈게요 어어! 인모빌라 이시트 posted 위험해 크리티커 데미지 야 ителя 자리 야 DMT 바로 데미지 Rap 확다네 뭐 그러겠죠 데미지는 50이니깐 자일단은 밑에서 잠깐요 돌리고 있다 수리 하나 2 셋 바보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oo 아 아 실패 아실패 잠깐만요 아 진짜 잠깐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아 칫 아 진짜 이거 뭉게부다 자 일단 D는 말짱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동할게요 저기 아무도 없죠? 오케이 가자 자 C를 모었고 혈기다 혈기다 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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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아 그냥 갔네 군나가자 오차 자 C를 가로지려서 예 바로 A에서 B로 갈게요 지금 A가 저희 기지거든요 근데 저기 조금 있어요 터 조금 처리를 하고 바로 A로 가겠습니다 왜 이래 안가 아 A래 B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바꾸자 변경 B로 갑시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바로 아 탱크다 땡크 카운트 파파 맨 오 오 날아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봤나? 아, 그렇게 하네? 쩌시가 그것제 파괴! 오야아! 아! 두명 사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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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이 밧줄과 잘되네요. 이름 뭐더라? 스트라-S-R-A-W 그렇게 있나요? 스트라, 스트라베리? 딸기? 딸기밧줄과? 뭔소리야? 음.. 갑자기 딸기하고 포도를 먹고싶네요 총포도인가요? 예 그건 먹고싶네 왜이렇게 다 안쎄야돼 하이 오우 잠깐만요 엉금엉금 기어서가자 어딨어 아 핵이 오늘 핵이 못잡았네 아 이런 뭐 꽤 상관없으니 이겼으니까 아아아아 한명잡을래도 못잡았다 쿵쾅쿵쾅쿵쾅 와우 누가 gtx 460에서 760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네요 와우 저도 한.. 거드려야지 hd7970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 물론 상관없지만 오케이 오우 780ti 야 저 녀석 돈이 얼마나 많은거야 예 경험치는 많이 얻었습니다 점수는 몇이지? 그것도 안받네 와우 만점 남았어 야 이즈쿠키 19데스 와우 대단한데? 와우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애폐 directory 잔뜩 내용 쇼 영상 i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